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7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장 그래서 지적공부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이 뭐냐면 국가가 이제 뭘 만들어요 토지대장, 임해대장, 대장 공부를 만들죠 공부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대장상 대장에는 맨 아래는 개별공식가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국가가 뭘 걷는거에요 세금을 걷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데 그 법의 목적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랬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어떤 필지에 대해서 공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이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앞에 저번 시간 2장에 국가가 행정구역 소재 근데 만약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소재를 정하고 땅번호 있죠 땅번호를 정했어요 땅번호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지번이라고 얘기하죠 지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정했어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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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지목 그 다음에 도면상의 경계라든가 대장이나 면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누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가 정했을 때 승무상이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이제 국가가 정한 그 뭐에 대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지 않는게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한 게 행정구역 있죠 행정구역 소재 자 이런 식으로 등록사항을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뭐라고 지번 있죠 지번 지번 자 우리가 페이지를 지금 몇 페이지에요 지금 47쪽입니다 페이지 몇 쪽 47쪽에 관한 얘기다 사실죠 행정구역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에요 지번 그 다음에 면접 면접 경계자표 있죠 경계 뭐라고 이거 좌표 경계자표 자 소재 지번 지번 면접 경계 좌표 이런 상황을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가 뭐에요 총 우리가 종이로 된게 7개가 있어요 종이로 된게 7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에 된 거 있죠 전산에 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한 공부 그래서 총 몇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총 8가지 그래서 이렇게 총 총 8가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자 저거 보면 일단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이라 하는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임야는 뭐에요 무슨 대장에 임야 대장이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은 의미의 광이 뭐에요 광의의 대장하게 되면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애 대장애는 뭐에요 자 수유권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에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네 사람이라면 뭐에요 대장애는 한 사람만 적어요 갑 외 몇 명이라고 세 명 외에 총 소유자가 몇 명이니까 자 네 명입니다 그러면 네 명이면 그러면 이제 뭐에요 그 나머지 세 명은 어디다 적어야 되냐면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 소유권자가 여러 명에 우리가 공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유 그래서 공유지연명부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공유지 연명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명부 그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인 토지에 대해서 공유인 토지에 대해서 자 그 여러 사람을 연명 이름 명자이죠 연달아서 이름을 쓴 장부다 그래서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땅 토지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에요 자 우리는 아파트가 있죠 집합건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그 토지 토지에 자 등기부상의 대주권의 뜻등기가 돼있는 등기부상의 대주권 뜻등기가 돼있는 그런 토지는 자 우리가 뭐에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대주권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이 대주권 높은 이거는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대주권 높은 대주권 뜻등기가 돼있죠 그래서 이 대주권 뜻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뭐에요 아파트가 한 동사람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런 개념으로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어디에 있는 이 토지 대장에 있는 내 토지가 자 어느 도면에 등록이 돼있는가 추적도 그 다음에 임야다정의 토지는 뭐에요 임야도로 그립니다 임야도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는 자 이런 식으로 경계점을 이렇게 경계점을 무엇으로 이 좌표로 보겠죠 좌표로 등록하는 뭐에요 등록하는 뭐가 있어요 장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에요 토지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는 뭐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에요 y축 y축 있죠 x축이 있으니까 이런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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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독부에 등록하는 자 경계점 좌표독부에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독부 있죠 자 이런 경계점을 경계점과는 직선에 연결하는 건 뭐에요 이건 경계고 이 필지와 이 땅과 이 땅이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굵고 꺾힌 점 있죠 이 꺾힌 점이 y와 x축이라는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y, x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다 총 7개죠 이것을 이제 뭐에요 이것을 전산처리에 의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한 거 있죠 뭐에 의한 정보처리 뭐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한 우리가 뭐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저파일 파일로 된 공부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지번은 공통해 모든거에요 모든 어디에는 모든 공부에는 뭐가 이 소재지번이 다 공통적으로 이 모든 지적공부에는 소재지번이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공통사항이다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 대장애도 등록되어 있고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대장애는 정식명칭을 쓰고 어디에는 도면에는 부어로 들어간다 그랬죠 특히 뭐에요 첫번째 금절이 원칙인데 4개만 두번째 금절 쓴다 그랬죠 두장 얼마 차라고 천원차 이기입니다 두장 천원차 자 우리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대장애만 있고 자 그다음에 이 경계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은 이 좌표는 있죠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높도에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 세 가지가 유일하게 면적은 어디에 대장애 경계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으니까 다음 주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좌표는 면적이겠죠 특히 면적 같은 거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록상이 뭐냐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자 작년 시험에는 어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뭐예요 임야도의 축적이 어떻게 되었냐 그것도 나왔고 공유지역염도 하고 대중고 높고 있죠 공통적인 등록사항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내년에도 이 대장하고 있죠 도면은 계속 나오니까 경계점 좌표 높고 있죠 하여튼 이 지금 뭐예요 자 이렇게 대장 공유지역염도 대중고 높고 도면 있죠 경계점 좌표 높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이게 시험 문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등록사항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 두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자 올해는 대장하고 있죠 대장하고 또 이제 뭐예요 이거 나왔으니까 도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에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높고 축적이 500분의 1 도면이 있죠 이 도면에 관련돼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 두지 않죠 그러면 자 이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뭐라 외우자고 하는 게요 자 소지공은 공통했죠 소지공 이게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자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죠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갖고 있고 군인이니까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자 경도에 살고 있는 이렇게 경도에 좌경면장이 있죠 좌경 뭐라고 좌경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러면 자 소지공 소지하고 지번은 공통이라고 했죠 뭐하고 뭐는 소지하고 지번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주권 높에는 소유자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목은 있죠 지목은 도면과 뭐예요 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이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있어요 면적은 대장이 있고 축척은 어디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요 대장이 있다 이거부터 외우자 이거부터 자 이거부터 좀 외워두자 소지공 소재장은 공대 나왔는데 소지공 우리가 영화 배우 중에 소자들 나왔는데 소지섭 있죠 소지섭 소지섭이 소지섭이 아니라 소지공 소대장 소지공이란 사람이 소대장이 됐어요 아르투시로 공대 나와서 육사 나온 게 아니에요 공대 나와서 소대장이 되었고 군인이니까 목도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만 나오면 목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어요 절대 어디에는 지목은 공유전명부라든가 대지권농부라든가 어디에 자 이 경계점 자포농부는 절대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우두잔 있죠 그거 외우두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라고 있는 어떤 지역의 경도의 자경 자경이 뭐예요 자경이 우리가 옛날에 그 자파우파 있죠 파르티잔 그래서 이 빨치산 그 지리산 뭐 빨치산 얘기 나오고 그러죠 파르티잔 얘기 나와서 자 그래서 뭐 저 옛날에 태백산맥 그런 영화도 있고 작품도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자경 면장님은 그래서 옛날에 면장님들은 지식인들이 많아왔고 이 어떤 공산주의 공산주의 있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못받아들이고 이해하신 분이 지금이 없지 지금 현재의 견해로서는 그런 얘기죠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얘기했을 때 잘못받아들이고 뭔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다 그런 개념으로 자경 면장님은 민간인이니까 축도장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연상에서 외우자니까요 소지공서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옥대장 자경 자경 뭐예요 자경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 면장하게 되면 면적은 오로지 어디에 대장에만 축도장이다 이거 먼저 외워주지 않죠 이게 정도 어느 정도 외워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외웠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대장을 만약에 뭐예요 대장을 그려보자 대장을 그려두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다 이 고유번호는 보통 뭐예요 19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1193144678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1번 공 뭐예요 100-0001 이렇게 19자리예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소재예요 중간에 1번 있죠 1번은 무슨 대장이고 토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이라고 했으면 이게 뭐예요 임야대장입니다 임야대장이다 자 그랬을 때 뒤가 이게 뭐예요 뒤가 이게 본본이고 이게 부본이니까 이게 지번이에요 앞에는 행정구역 소재고 그러니까 자 땅번호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번이 100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번이 100의 1이니까 이 1필치 있죠 1필치 땅 지번이 하나니까 1필치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럼 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어디에만 지속도 임야도 있죠 이 지속도 임야대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뭐가 없다 고유번호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이건 여러 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는 지번은 알 수 있고 소재도 알 수 있고 대장의 종류가 뭔가도 알 수 있는데 절대 뭐예요 자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지번은 알 수 있는데 뭔 알 수 없다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지목이 뭔지 몰라요 아무리 고유번호 봐봤자 고유번호 보고 지번이 얼마냐 100의 1이에요 무슨 대장이냐 토지대장의 1번이에요 근데 뭘 알 수 없다고 지목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도면 도면에는 뭐예요 고유번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니까 고도리 없다 자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고유번호는 절대 어디에 없다고 도면에는 뭐예요 등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해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아하 이 고유번호가 있죠 우리가 반은 외웠어요 충청남도 서청군 충청남도 서청군 장학국성 이게 소재예요 백번지 그게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답 이게 지목이에요 100제곱미터 면적이에요 답이라고 쓰이는 게 소유자예요 몇 개는 외웠어요 지금 반은 외웠어요 반 반은 외운다 반만도 외우자 반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47쪽의 그 1번 지족공부의 의의 그래서 지족공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그 잊어먹을 마음은 하나는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지족공부가 아닌 거 그렇게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뭐 등기부라든가 등기부등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딱 몇 가지만 여덟 가지만 법에서 말하는 지족공부예요 그래서 결번대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그런 건 절대 뭐가 아니라고 지번색인표 일남도 있죠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48쪽에 그 토지대장 의의 나오고 편성 나오죠 물조편성주의라고 쌍가루산분 등록상은 꼭 별표 드시고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상 꼭 별표 드시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있죠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이동사유가 있어요 토지 이동사유가 있다 자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죠 그럼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죠 왜 갑에서 로로 바뀔 수 있죠 소유자 변경 뭐예요 변경 원인 날짜하고 뭐예요 변경 원인과 날짜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 뭐라고 변동 뭐예요 변동 자 일자 뭐예요 일자 변동 원인과 일자 변동 원인 일자 있죠 원인 일자 원인 일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소 잡아요 소를 잡은 짐승을 잡은 짐승을 뭐예요 잡으려 하게 되면 도축한다는 얘기죠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도축 장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자가 소유자가 소 잡았어요 도축 장비 있죠 그 다음에 소의 등급 있죠 등급 등급과 가격이에요 자 가격인가 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과예요 개별 공시지과 이 그 연혈이에요 자 등급은 소 등급이 아니죠 토지 등급이에요 연상하라는 얘기죠 연상 그래서 소유권자가 소를 잡으면 도축 장비가 필요한데 소를 잡았으면 뭐예요 그게 소가 A뿔인지 A뿔인지 B뿔인지 A인지 A뿔인지 A뿔인지 등급이 필요하다는 게 소등급이 아니라 토지 등급 그럼 이제 도가 뭐예요 자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 그 다음에 장번호 장번호가 뭐예요 장번호 장번호가 2-1번이면 2 뭐예요 이동사유 신규등록 등록전인 거 쓰죠 다음 페이지로 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대장은 쪽이 이쪽인데 이게 앞면이고 이제 뒷면이 또 있다 그러니까요 B보고 그 다음에 축척이죠 축척 도축장비 도축장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8쪽에 거기 쌍가로서 한 번 별표하라고 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있죠 공통이다 그 다음에 지목입구 면적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에 토지 고유번호 있죠 고도리 없다 왜 그러라고 했어요 고도리 없다 고유번호는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다 그 다음에 도축장비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도축장비 이동사에 있죠 어디에 면적 옆에 소유자의 변경한 날과 원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개별금식과 기준일 맨 아래 있고 그래서 어디에 맨 아래 등급과 개별금식일까요 자 고도리 없다 꼭 외우되지 않을까요 고도리 없다 고유번호는 뭐예요 고도리 없다 도면에는 없다 여러분 거기 그래서 50쪽에 대장을 보게 되면 토지 대장 왼쪽에 고유번호 중간에 1번이죠 그 다음에 소재 있고 관악구 신림동 집원 땅번호 있고 축척 있죠 보통 축척이 전산화된 데서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데 일반 종이로 된 건 오른쪽에 있어요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예요 도면번호 도 자 그 다음에 거기 축척 왼쪽 축척 도축 장번호 뭐예요 비고 도축장비 도축장비 자 그 다음에 거기 지목과 면접협회 이동사유 있죠 원래 맨 처음에는 뭐예요 신규동력이겠죠 처음 대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내장에 뭐가 써 있는가 이런 게 시험 이제 오래 나오니까 좀 외워두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제 공유지연면부하고 대주권녹부의 공통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하고 연명부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등록부예요 대주권등록부다 아니죠 자 그럼 공유지연면부 대주권등록부을 보시면 요것만 일단 요걸 머릿속에 만약에 암기를 했다고 치자 그 암기를 했다고 치면 소지공소지장 암기했다 치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뭐하고 뭐는 자 두 개의 뭐라고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이에요 공통사항 공통적인 뭐예요 공통적인 등록사항입니다 거기에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뭐하고 뭐하고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번호 집원 소재 집원 있죠 공통사항에 소재집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있어요 소재 집원 뭐예요 고유번호 왜 당연히 고유번호는 도면역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공유지연면부하고 대주권 도배는 지목과 면적은 없고 소재 집원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이 장번호 있죠 고유번호가 있는 고유번호가 등록돼서 장번호가 다 있어요 자 토지대장 장번호 임야대장 장번호 공유지연면부의 장번호 있죠 장번호 뭐가 있어요 장번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 소유권자가 써있어야 돼요 갑을 명정하면 소유자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자 소유권에 지분이 써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에 지분 자 소재 집원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수 있죠 자 여기까지 뭐라고 이게 인지버예요 이게 바로 공통주의상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뭐냐 아닌가요 차이점 다른 점이다 다른 점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2쪽에 등록사항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소재 집원하고 소유권 지분하고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번호 자 그 다음에 거기 장번호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거 소유권의 일부전도 가능하니까 모처럼 소유권의 변동을 자 뭐라고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 일자 변동 원인과 날짜 있죠 자 소유권의 원인 변동 자 변동 원인일자 이렇게 원인 일자 쓴다 공통이다 차이점은 자 올해는 그냥 뭐예요 이 공유지연본부하고 대중공도부의 차이점 세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에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 이 벽면이 있죠 이 벽면에 이 벽면에 뭐예요 예컨대 현대온타워 나오게 되면 현대라고 쓰죠 그 다음에 101동이라 써요 이건 건물 번호예요 이건 건물명칭이 있고 어디에는 대중공도부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대중공도부에는 건물명칭이 있다 건물명칭 이 건물이 땅에 대해서 갖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40평대가 30평보다는 땅 지분이 더 많고 50평이 40평보다 많겠죠 그게 대중공 비율이에요 무슨 비율이라고 대중공 비율이다 대중공 비율 우리는 이 차이본만이라도 좀 봐주자니까 차이저 차이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53쪽에 자 풍면 보세요 52쪽에 공유조면부는 한필지 한필지 뭐예요 수유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그들의 공유지에 대해서 수유권의 지분 등을 지적사항을 등록하는 공보다 한필지의 수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랬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대중권농부에 의해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중권 뜻등기가 되어있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해서 자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비율이죠 등록하는 공보다 소재지번 공통차 3번 동그라미 치세요 대중권 비율 그 다음에 4번 소유자 그 다음에 5번 고유번호 전율 부분에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치고 건물명칭 있죠 3번 6번 7번 이 세가지만이라도 다른건 같으니까 꼭 보자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번호가 있고 변경한 날과 원인과 소유권 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도 이마도 그랬죠 자 이유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에서 놓은 공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놨죠 토지 대장의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린 것은 지적도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알기 쉽게 그려는 게 뭐예요 임야도다 그랬어요 작년시험에 자 지적도는 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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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요 임야도는 임야도 이 임야도 이 두개라 아니게 작년시험에 나왔던 거죠 삼천과 육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일곱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1200번을 주로 이용하고 자 무엇으로는 임야도는 두가지만 임야도 이 임야도 임임임이죠 이 두개지다 등록사항 꼭 별표하시고 등록사항 꼭 별표합니다 등록사항 꼭 별표하시고 자 우리가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14고 지목이 줍니다 지목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자 주차장은 차라 그랬죠 주유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나라 전국 방광국구건 이렇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전국 방광국구건 토지를 뭐하기 위해서 휴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38도선 있죠 이 38도선 그 다음에 뭐예요 125도 127도 뭐예요 129도 가사원점이 있다랬어요 그럼 공중에 있는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가사원점을 어디로 땅으로 내리죠 측량을 해서 그래서 뭐하고 뭐 이렇게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기운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측량을 실시해서 뭘 작성해요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에 있죠 이런 십자가 모양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색인도라고 하는 게 색인도 색인도가 뭐예요 찾을 색자예요 쉽게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이게 바로 색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56페이지 90면 거기 그 지속도의 예 그래서 여기 뭐예요 7 9 8 있죠 8 7 9 8 10 13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색인도요 색인도 쉽게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박스가 그려져 있어요 이 박스가 뭘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무슨 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이게 경선이에요 동사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뭐예요 도면을 갖고 쳐다보면 항상 위가 북쪽이에요 도면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항상 위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에 14주예요 자 그러면 내 도면 번호가 중간에 9번 있죠 만약에 이게 10번이었으면 이게 바로 옆에 있죠 옆에 이걸 찾아가야 돼 중간에 중간에 그려진 걸로 찾아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색인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색인도 바로 옆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재예요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제목 지적도라고 하고 있죠 제목과 명칭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목과 명칭을 줄여서 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명이다 자 그러면 제목 옆에 이제 뭐예요 축척 있죠 무슨 짱구 축척 1200분의 1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축척이에요 축척 자 그러면 이게 소재예요 뭐예요 제목과 축척이고 14가 뭐예요 14가 자 이 14가 지번이에요 소재 지번 공통이죠 자 이 주는 뭐예요 이 주는 당연히 뭐예요 지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작년 시험에 지족도 임야도 지족도 도면에 지족도 도면에 등록상 등록상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단점 그 다음 자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게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도각선이에요 이 도면의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 도각선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도각선은 도면의 외곽선이니까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여기 수치가 있는데 이걸 도각선의 수치라고 그래요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있다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뭐예요 자 삼각점 및 기준점에 삼각점 및 기준점에 삼각점에 뭐예요 삼각점의 위치 삼각점의 기준점에 위치 있죠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에 있죠 건축물 구조물에 뭐라고 위치예요 이 건축물의 위치는 거의 사문화 될 거 안 쓰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어디에 거기 52페이지 밑에 보면 55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축자 직사형으로 돼 있죠 거기 그 위에 8호 밑에 보면 5라고 동그라미 돼 있죠 그게 기준점이에요 땅값이 있단 지역이에요 거기 기준점의 위치다 기준점의 위치 그래서 하여튼 뒤에 무슨 말이 삼각점의 기준점의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에 나오면 무조건 도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에 등록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도면에 등록사항이다 그러면 땅값이 방금 얘기한 대로 땅값이 비싼 도지죠 56페이지 아래처럼 이렇게 땅값이 비싼 도지는 국가가 뭘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 당연히 그 땅을 땅을 뭐예요 정밀하게 산출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게 자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축적의 500분을 도면을 보게 되면 자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땅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자 필지에서 정밀하게 산출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폐면적 계산법이라는 그런 계산 방법도 자 연구가 되고 계산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56페이지 그 왼쪽 위 왼쪽 십자가 밑에 보면 71에 뭐예요 16 71에 17 대라고 해놓고 거기 원점 간의 뭐예요 11m 35cm 2.35cm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림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여기 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경계점 간의 이 거리 이게 뭐예요 이게 12.5 12.51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게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라고 어떤 토지가 있어 이게 y축하고 x축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른종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점은 이 원점 왜 우리가 보통 원점을 x방향으로 20만 y방향 50만 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러니까 여기 38도선에서 뭐예요 이 남해까지가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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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50만 정해놓고 이 원점에서의 뭐예요 이 거리 있죠 뭐 예컨대 만약에 요 요 지금 뭐예요 한필지 요 점이죠 요 점 이게 만약에 도면이라면 오른쪽 위에 도면 그럼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x방향 4칸 y방향도 뭐예요 4칸 요 점은 x방향 4칸 인데 y방향 뭐예요 세 값뿐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의 뭐예요 거리를 측량해서 그 토지의 뭐예요 그 토지의 뭘 정할 수 있어요 자 그 토지의 좌표라는 개념을 절대 도시지역이에요 시골 같은 데는 좌표라는 게 없어요 도시지역에 이제 좌표를 정할 수 있으니까 뭘 작성해요 경계점 좌표높부라고 하는 건 작성해요 그래서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높부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다 뭐해서 작성을 해서 작성해서 어디에다가 축적이 500분의 1을 이 지속도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그 도각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위선과 경선이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토지가 104대예요 그럼 뭐예요 서울주폐시 소재 서초구 뭐예요 서초동 104 있죠 104예요 소재지원 공통 근데 부호도 그래요 부호도 경계점이 4개죠 부호붙여요 근데 1번의 X와 Y좌표 자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이 4번의 X와 Y좌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여기서 계산해요 1번과 1번과 2번은 Y축이니까 여기서 큰 거에서 좌고 빼면 예컨대 만약에 22m 몇 cm라고 35cm다 이 거리는 2번과 3번 거리니까 X방향이죠 큰 거에서 좌고 빼면 뭐예요 예컨대 자 26m 22cm다 이런 식으로 다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경계점 좌표 능력부에서 계산해서 축축이 500분의 1 도면에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쪽에 여러분 채 거기 55쪽에 쌍가루 3번 별표 그랬죠 소재지원은 공통이고 지목은 목도장이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세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도각선이 뭐가 있어요 수치가 있죠 수치 그 다음에 거기 8번 출치세요 뭐라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지족도 중에서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하나며 일필지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에서 계산된 거리를 어디에서만 지족도예요 절대 임야도 남아 안 돼요 처음에 나왔어요 임야도라고 지족도에서 경계점 가리를 등록한다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위치 위치 나오죠 위치 위치 나오면 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도면에만 있어요 위치 위치 그 다음에 거기 자 11번에 이것도 뭐예요 한 3년 전에 두 번 반복적으로 놨던 얘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족도에는 도면의 제목과 명칭 끝에 동그라미 앞에 틀리죠 이렇게 제목과 명칭 끝에 요 끝에 무슨 무슨 뭐예요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동 나오죠 제목과 명칭 요 끝에 라고 뭐예요 끝에 좌표라고 써요 앞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쓴다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가서 오른쪽 아래 끝에 어디에 이 도면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 식량 식량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다 식량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 몇 번에 거기 57쪽에 거기 경계점 좌표누포가 있죠 자 이 경계점 좌표누포는 일단 75년에 지역법을 개정해서 도해지족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건 도해지족은 뭐예요 거리를 1m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 뭐예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세금을 뭐예요 자 0.1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26.22 26베타 22cm다 이렇게 cm 개념을 뭐예요 거리를 등록해야지만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 경계점 좌표누포는 대장 형식을 갖추고 도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다 그런 얘기고 정밀해 왜 1cm까지 설지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야기가 어렵다 그게 단점이에요 자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쌍가리 이번에 자 작성 비침이 지역 시행지역 나오죠 이거는 경계점 좌표누포는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만 도시지역에만 도시개발 사회적만 작성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좌표누포는 세 가지를 같이 등록 자 같이 뭐예요 비치해요 토지대장 지속도 경계점 좌표누포 그 다음에 등록사항으로는 소재지분 공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유번호 있죠 왜 도면에는 없으니까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좌표하고 좌표 있죠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오른쪽엔 좌표 왼쪽에는 뭐예요 부호도 부호도 좌표 부호도 좌표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부호도 뭐라고 부호도 좌표 부호도 좌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디에 60페이지에 보시면 30일의 시험 있죠 30일의 시험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또 이런 유형 일 수 있어요 공부의 등록상에 연결이 오른 것 그랬는데 대장에는 경계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대장에는 뭐예요 그렇게 위치 구조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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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도면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토지 동사에는 대장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의 지목은 목도장이 있고 도면하고 대장이 있고 그래서 5번이에요 소유권의 변경한 날과 원인 어디에는 이 대장하고 공유조면부는 있죠 공유조면부는 소유권의 일부저행이 가나하니까 소유권이 뭐예요 이전할 수 있죠 그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존관리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한 המ울에icular 이렇게 나의 쇼.. 흐.. *** .. 감사합니다.